. 아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다 긁어냈어요 명증도 좀 섞이구요 네 이런식으로 전부다 이제 색깔이, 컬러 색깔이 왜 저를? 뭐 발라서 그런가? 네 소독됩니다 이거는 네 의견 때문에 포비돈 소독이랑 알코올 소독 같이 마시는 거구요 그리고 바깥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제 이 피부가 양쪽에서 안 땡겨져 와요 아 이만큼 해도 어디야? 네 그래가지고 이 위쪽만 이렇게 진행을 했구요 이쪽은 이제 산 차오르는 걸 기다리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고생하셨네 아유 그랬어? 아유 저런 아유 그랬어? 가을아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야야 했어? 세상에 그랬어? 음 세상에 우리 가을이를 어제 혼났어? 아유 아유 어요 잠깐만 잠깐만 맛있는거 질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YOU 아유 그랬어 아유 하고자 마지막 아침 조절 애가 더 작아야 되네 그랬어? 그랬어? 이제 없어? 좀 기다려 잘 먹네 잘 먹네 아유 우리 가울이 아유 우리 가울이 아름다운 소리를 했어? 아유 아유 좀 기다려 넌 내가 좋은 거냐? 치루가 좋은 거냐 이놈아 치루만 보면 환장해 그치? 아빠가 좋은 거지? 응 응 아유 배센티 고맙먹자 아유 착해 우리 가울이 잘 견뎌 줬어 아픈데 걱정했는데 잘 견뎌 줬다 우리 가을이 어휴 그랬어 어휴 야 우리 가을이 씩씩하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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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어이 착해 음 좀 있다가 다나운지 집에 가자 아휴 착해라 우리 가을이 아휴 그래서 야옹 했어 어이 착해 어이 가을이 허리도 많이 돌아왔고 아휴 착해라 가을아 아휴 떨어져 조심해야지 아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나오면 큰일나 들어가 떨어져야 안되겠다 자 문 닫자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돼 이 자식아 좀 막 켜 나오려고 그러네 가을아 아휴 우리 가을이 응 가을이 음 가을이야 아 야옹야 어이 가을이 아휴 착해 아휴 착해 가을이 아휴 착해 가을이 아빠 갈게 응 치료 잘하고 있어 알았지 응 알았어 담당댕댕인데 미안해 아휴 너 있는 줄 몰라 응 치료 좀 주는 건데 미안하다 응 응 알았어 응 갈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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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아휴 그랬어 갈게 가을아 갈게 가을아 갈게 Schnee 샀어 상담 슈 creating